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창업점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길라자비 도전성공창업의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소장님 최근에 혹시 읽고 계신 책 있으세요? 요즘 부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초안지 만화책 몇 권 이렇습니다. 교훈을 주는 만화책도 요즘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마음에 쏙 와닿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요 다산 정야경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작을 한 건 아시죠? 책 정말로 많이. 몽민심서 흠음심서 모터샵에서 어산 이런 것들까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글들을 남길 수 있었던. 글쎄요 아무래도 유배기간이 좀 기시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알고 있는 지식을 책으로 만드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소장님 읽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어요. 확실한가요? 바로 정답을 말해주셨는데요. 유배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무료하고 서러운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글을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글들이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좋은 글들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 되어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가영씨 더 열심히 읽으세요. 다음 주에도 주옥같은 명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나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아이템 포커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오늘의 아이템 궁금하시죠? 윈프랜차이즈 서포터즈의 이지훈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주실 아이템 어떤 건가요? 네. 여성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도너스 전문점, 베이커리 전문점. 네. 네.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커피 전문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커피에 대한 열풍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커피 전문점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형 커피 브랜드들, 대기업에서 커피 시장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자들이 커피 전문점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커피 전문점에 도전장을 낸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 커피 전문점의 창업을 하는 형태의 변화가 한 4년 주기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 2011년에 핫 아이템을 첫 순위로 꼽자면 역시 금방 이지훈 대표 얘기했듯이 커피 전문점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뜨거운 창업 시장의 뜨거운 아이템, 커피 전문점. 자, 이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발전은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커피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인스턴트 커피가 거기에 한 1조 2천억 원의 규모고요. RTD 커피가 7천억 원. 그리고 원두 커피 전문점이 1조 1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는 커피 소비가 세계에서 11위인 커피 대국입니다. 또 그리고 2008년부터 커피 전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 한 51%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9천여 개 정도의 커피 전문점이 있고요. 상위 9개 브랜드의 점포수를 합치면 한 3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유럽 같은 커피 선진국의 원두 커피 비중을 보면 약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 중에요. RTD 커피가 약 7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RTD 커피가 뭔가요? 네, RTD 커피란 레디 투 드링크.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의미합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캔에 담긴 이런 음료를 의미합니다. 네, RTD 커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좀 궁금했네요. 저도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은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좀 생소해요. 어떤 커피 전문점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은 커피의 맛과 향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장 내에서 로스팅을 직접 하는 커피 전문점을 의미합니다.